권력을 줬더니 그 권력 가지고 그렇게 해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기친 거죠, 사기. 국민들 사기 쳐가지고 등 쳐먹은 겁니다, 한마디로. 한마디로. 아, 진짜 화납니다. 열받는 거죠. 아, 우리 속였구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혼란스러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경제, 안보, 사회 무너져가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한쪽엔 밖에서 더 싸워야 된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들어가서 해결을 보자. 이런 주장도 있고요. 사실 들어가서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왜냐하면 저쪽이 해결할 생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저는 사실은 야당 입장에서는 국회를 들어가서 사실 싸우는 것이 야당의 어떤 투쟁이 더 많이 부각되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좀 걱정되는 게 패스트트랙 그거 하면서 무더기로 고소고발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게 지금 문제가 되면 다음 선거에 지장을 받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먹잇감이죠. 그러니까 발목이 다 잡힌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윤석열 같은 사람이 총장이 되면 이걸 수사를 안 할까? 그 사람이 안 할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예외고 봐주고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취하를 반드시 해야 된다. 들어가려면 제 생각에는. 취하를 해야 들어가는 거지 사실 이거를 놔둔 상태에서 들어가면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고 봅니다. 여권은 지금 또 선진화법. 이거 없애버리자. 자기들은 야당 때 그렇게 잘 활용하더니 들어오는데 취하해 주겠다. 대신 선진화법 없애버리자. 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인영 원내대표는. 야당 입장에서는 그건 없앨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일방적으로. 지금도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하고요. 일방적으로 막 밀어붙일 게 뻔하고. 그거는 사실 리스크가 좀 있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사실 이게 고소고발이 된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패스트트랙을 하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걸 막느라고. 그러면 그걸 당연히 취하를 하면서 들어와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전 도리라고 생각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사실은 야당이 싸우기에는 국회가 더 좋긴 해요. 그런데 과연 지금 이렇게까지 국민을 무시하고 야당을 무시하는데 국회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지금. 저는 사실 상당히 회의적이에요. 회의적이다. 지금 이 상황이 정상적인 국가 상황인가. 기본범권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의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오히려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지금 남아있는 기간 동안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요. 하여튼 정말 아주 필요한 상황. 야당이 정말 필요한 상황에 싸워야 될 상황인데 많이 생각해야 되고 또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특히 고소고발이 된 부분들은 저는 가볍게 넘기면 안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이제 또 이현주 의원님 활동하시면서 한번 또 소개할 게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딱 올려보겠습니다. 프리덤 파이터스 어셈블 6월 21일 금요일 6시 홍대 크레콜 지하 1층 일단 이거 적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포구 동망로 7길 20 이게 이제 유튜브 젊은 층들이 모여서 저는 좀 나이가 많지만 젊은 층들이 모여서 이제 이현주 의원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죠. 네. 3부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말하자면 프리덤 파이터스 그러니까 이제 자유의 전사들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의 전사들이 모이다 어셈블 그렇죠? 윤서인 작가도 모이고 청와대도 모이고 성재준 그렇죠. 성재준, 청와대, 영폴리, 문벨티비 문벨티비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성대모사 이렇게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신혜식 우리 신혜 한수가 여기서는 제일 좀 나이가 많지만 그러나 이제 그래도 젊은 편이라고 왜냐 워낙 우리 우파 유튜브 중에서 굉장히 연세 많으신 분들 많잖아요. 그래도 젊은 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쑥스럽습니다. 쑥스러워요. 네, 그래서 3부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뭐 이렇게 젊은 친구들끼리 또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신혜 한수하고 저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부분도 있고 그냥 자유롭게 중간에 공연도 있어요. 공연도 있고 밴드 공연도 있고 밴드 공연도 있고 원래는 이제 광화문에서 하려고 했는데 비가 온다고 그래요. 네, 비가 온다고 그래요. 혹시 또 비 맞으면서 하는 건 좀 알지 힘들죠. 힘들어요. 네, 굳이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다 이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비는 뭐 진해하는 사람도 힘들고 오신 분들 멀리서 오셨는데 힘들죠. 네,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외치고 그냥 끝날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또 길게 또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네, 그래서 그거 하기 전에 혹시 모르겠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또 홍콩 민주화 시위 그러니까요. 이거를 지지하는 뭐 그런 퍼포먼스 이런 것도 아마 잠깐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홍콩 민주화 시위 그날 또 자세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장시간 동안 하겠지만 굉장히 지금 중요해졌어요. 네, 맞아요. 중국 문제, 북한 문제 다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입장 이것도 얽혀 있고요. 네, 네, 네. 사실 홍콩이 이제 원래 중국으로 반환이 될 때 그때 약속했던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1국 양체제를 47년까지 보장한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양체제라는 게 자유민주주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말하자면 범죄인 송한법 이런 거를 홍콩 행정장관 행정부에서 사실은 이 홍콩 행정부도 어떻게 보면 중국의 지배하에 있다고 봤죠. 그렇죠. 어영이죠. 어영이죠.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그 법을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 전에 이제 히스토리가 있어요. 홍콩의 이렇게 중국 체제에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홍콩으로 많이 도망을 오고 또 실제로도 시진핑이나 이런 어떤 중국 공산당 정부의 문제점들을 비판하는 많은 책자들 반체제 책자들이 홍콩에서 많이 팔리거든요. 그래서 홍콩에서 인쇄도 되고 많이 팔리는데 그거를 주로 팔아왔던 서점 관계자들 주주들이 차례대로 실종이 되는 거예요. 크으 무섭다. 무섭죠. 네. 무서워요. 네. 무서워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중에 한 분이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중국에서 중국 정부가 자기를 납치를 했다. 그 반체제 성향의 어떤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그런 책을 갖다가 이렇게 팔았다는 이유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중국에 대한 경악심. 안 그래도 지금 시진핑 정권 하에서 중국의 전체주의 파쇼화가 엄청나게 진행이 되고 사실 기독교를 거의 못 믿게 하잖아요. 종교가 보장이 되지 않잖아요. 지금 중국에서는. 그리고 인터넷도 사실은 차단되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지금 이제 전체주의 국가로 갔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개혁개방을 외칠 때 중국하고는 완전 딴판이 됐고 저는 경제만 좀 발전했다뿐이지 실제로 다른 나라하고 공정하게 경쟁하고 있지도 않아요. 굉장히 자기 자국 위주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으로 건너가서 투자라고 했지만 결국은 많이 뺏기고 그냥 탈탈 털리고 빈손 온 사람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막 수많은 어떤 다른 나라 기술이나 이런 것들 탈취해가지고 자기들이 벗겨 쓰고. 저작권 문제 진짜.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안 되겠다. 중국에 대해서 미국도 이제 굉장한 경악심을 가지고 이제 중국이 저대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미국도 이제 판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역 갈등도 일어났는데 이 시점에서 저는 홍콩의 민주화 운동 사실 이게 이 시위에서 한 200만 명 정도가 나왔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홍콩 인구가 700만 명이니까 700만 명이니까. 사실 멀쩡한 사람은 거의 다 나왔다고. 그러니까요. 필요한 사람들 정말 피치 못해서 안 나오는 사람 빼놓고는 다 나왔다고. 그러니까 아동들도 있고 하니까 성인들은 대부분 다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보면서 이제 야 이거 이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일국 양재 그게 연방제 아닙니까? 연방제. 우리가 아무리 북한하고 사이가 좋아져도 절대 다른 체제는 공존이 안 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파쇼 체제에 종속됩니다. 왜냐하면 독재를 하는데 종속될 수밖에 없잖아요. 공포 정치를 하는데. 잡아가고 하는데 견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방제라는 것은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 보면 우리가 북한에 흡수 통일되는 거예요. 아 무서운 얘기입니다. 너무 끔찍하죠. 무시한 얘기가 지금. 끔찍하고 진짜 중국의 파쇼화의 흐름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대만에 대해서도 얼마나 압박을 하고 다른 지금 티베이시나 이런 쪽에 대해서 소수민족 얼마나 억압을 합니까.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조선족들도 그렇게 중국에서 좋지 않거든요. 그럼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지위가 낮죠.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믿는 사람들 막 탄압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파룽궁 그분들 막 길거리에서 하는 거 보세요. 잡아다가 생태실험하고 장기 매매하고. 그러니까요. 그런 의혹이 계속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사실은 그게 전혀 근거 없는 거겠냐. 이런 의심들이 있고. 무섭잖아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저기는 그냥 뭐 하면 지도세도 모르게 없어지는 그런 나라다. 이런 인식이 있고. 그래서 그런 중국의 어떤 전체주의적 성향들이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영향을 미칠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바로 붙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다가 북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럴수록 우리가 딱 선을 긋고 말이죠. 우리가 경제 교류하고 경제적으로 교육하는 건 교육하는 거고. 우리 원칙은 이거다. 명확하게 하고. 우리가 어느 쪽 편에서 함께 연대하는지 분명해야 한다. 또 오히려 그렇게 해야 중국도 함부로 못하지 않는가. 맞습니다. 일본 보세요. 얼마나 제대로 딱 하고. 미국하고 딱 잘라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함부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지금 뒷배가 지금 없어졌잖아요. 없어졌죠. 그러니까 중국이 더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이럴 때 미국이 이제 홍콩 민주화 시위에 대해서 지지 선언을 했거든요. 미국 정부가. 그러니까 우리도 저는 뭐 거리낄 것 눈치 보지 말고. 명확하게. 또 이거는 또 어차피 가치의 문제니까. 우리가 중국 정부를 다 비판하는 게 아니고. 홍콩의 민주주의를 우린 지지한다 이거죠. 자유를 지지한다. 그렇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프리덴 파이터스 어셈블. 내일 모레입니다. 금요일. 오늘은 맛보기만 보여드렸어요. 내일 모레 아주 진지하게. 거의 한 3시간 가까이. 젊은 유튜버와 그다음에 이현주 원. 저도 늙었지만. 잠시 가능하구요. 다들 좋아하니까. 자 그러겠습니다. 여러분들. 프리덴 파이터스 어셈블. 6월 21일 금요일 저녁 6시. 홍대 크래콜. 마포구 동망로 7길 20입니다. 주소 올려놨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출연진 사진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분들. 젊은 유튜버들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현주 원과 함께. 토크 콘서트 형태대로 진행되니까요. 내일 모레. 여러분들 많이 좀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모레 행사도 그렇고. 혹시 또 더. 지금 나라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유튜브에서 제가 봤는데. 우리 함께 반문해봅시다. 이 반문이라는 게. 그냥 문재인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문재인 정권으로 대변되는. 사회주의 경제. 종북 지금 외교 안보 노선. 그리고 국가의 근간이 무너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저는 이제 일어서야 된다. 그래서 일어서라 대한민국. 반문해봅시다. 네. 반문.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모레 또 뵙겠습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문해야 됩니다. 친대한민국 반문하면서 나라를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나라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참여하시고. 또 성원해줘야지만이 되는 시기입니다. 문재인과 싸워가는 세력들과 함께해야지. 간접적으로 문재인을 도와주는 세력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내일 모레 이현주 의원님 토크 콘서트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또 이현주 TV 있습니다. 요즘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이현주 TV도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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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씀에 헤헤